음 너무 이쁘죠 산타 할아버지가 초를 불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겁니다 미녀 저작품 초코캡입니다 여기 있는게 초에요 초 뚜껑을 열면 짜란 너무 조그맣죠? 조금해서 안보일거에요 가운데다가 가운데에 구멍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? 구멍에 이렇게 초를 꽂고 아 이쪽이네요 자 이렇게 모양 보이시나요? 초코캡이에요 초코캡 음 너무 이쁘죠 산타 할아버지가 초를 불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겁니다 보이시나요? 볼까요? 오케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코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타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? 앰플입니다 앰플 앰플 왜이렇게 써있죠 왜이렇게 써있죠? 손잡이 꽃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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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작품 앰플 앰플 기타 옮기 가예 여기 어떻게 되og op 좋아 그냥 꼭 ake 어우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것도 보이시죠? 여기 다 보면요 조저드리도 빠르세요 어때요? 너무 예쁘죠? 오늘도 이렇게 해서요 조코동 안전주 미니어스 작품이 태국났습니다 또 원초코케이크와 로산타라버지가 기타로 치고 있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이번에는 코카콜라캔과 밀키스캔으로 만든거에요 코카콜라캔과 밀키스캔으로 만든 코카콜라캔과 밀키스캔으로 만든 아하하하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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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코카콜라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카콜라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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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카콜라캔